여러분들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이 책은 가난하고 어렵고 무척 캄캄하던 시절에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던 미국의 젊은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감동과 교훈 그리고 삶의 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이님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보시죠. 한 분께서 아주 멋진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충청북도 지방자치단체를 살펴보게 되면 편의점수보다 병원수가 많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 분께서 진로의사수네요. 충청북도 의사수와 편의점수 비교 여러분 왼쪽이 진로의사수입니다. 이게 편의점수입니다. 의사수가 편의점수보다 772명 많은 겁니다. 괴산군은 28명 많고 보원군 플러 13 영동군 플러 35 옥청군 플러 15 음성군이 좀 작네요. 음성군이 약간 오지입니까? 정평군 청주 상당군 청원군 여기는 번화 안되죠. 흥덕군 이렇게 이름면 되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이러면 의사수가 많죠. 괴산군의 의사수가 46명이고 편의점수가 18명인데 출처는 제가 이분이 올려주셨네요. 조교습이란 분인데 윤 대통령과 김영환 지사께서 추진하고 있는 의료계획입니다. 여러분께서 끝까지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큰 성과가 나올 것입니다. 편의점 주인보다도 많은 의사가 진로하는 지자체가 충청북도입니다. 그런데 언급실을 지키러 의사가 없는 의료계획의 중간 성적표입니다. 충청도민이 함께 이루는 성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의사수가 진짜 많죠. 저는 이거 보고 의사수가 많다라는 생각과 동시에 이거 병원이 유지가 되나 단양군에 23명이 의사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병원이 유지가 되는 환자가 적을 건데 다 인구가 줄어들어가지고 음성이 오지네요. 음성이 오지니까 여기가 편의점 수가 좀 더 많네요. 진로수보다. 요즘에 군청이나 이런 데를 가보게 되면 유동인구가 아주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심지에 있는 시장이나 이런 것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 정도로 할기 같은 게 줄어들었는데 환자수가 이렇게 적은데 이렇게 진로의사수가 많네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데 의사를 더 늘려야겠다. 굉장히 궁금한 거죠. 자 여러분들 오늘 그러니까 의사수가 진짜 부족하냐 문제도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제가 단정적인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의료계하고 이런 앉아가지고 진짜 의사수가 부족한지 아니면 의사수가 많은지 진짜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의사수의 문제가 아니고 의사의 배치 문제인지 이런 것을 진지하게 여러분들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 시골에 이렇게 많은데 일단 시골에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도 들지만 또 이런 무슨 생각이 드는 거 하니까 이게 병원이 유지가 되겠냐 이런 걱정이 먼저 앞서거든요 저는요. 그러니까 환자수가 지금 군 내벨만 하더라도 다 인구 극감 때문에 지금 고통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유지가 되겠냐 이야기입니다.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현재도 의사수가 과잉입니다. 배란간 두 배 가까이 의과대학생을 늘리면 의료 인프라가 준비도 안 된 의과대학에서 의학 교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의평원의 통과도 힘듭니다. 교수도 모자라고 시설이 미비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카데바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수련병원의 환자도 부족합니다. 지금이라도 고등교육법 34조 5항을 발동해서 2025학년 또 입학요강을 취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 이제 한 분께서 좀 재미난 말씀하셨는데 오늘 퍼스비어런스가 화성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뉴 호라이진이 찍은 사진도 봤고요. 제임스 웰이 찍은 사진도 봤습니다. 인간 지성의 무서움에 괭이로움을 느낍니다. 이런 세계를 보게 해준 과학이란 학문의 고귀함과 정확함, 예측 가능함의 순구함을 느낍니다. 살아 생전에 화성을 볼 수 있다니요. 그곳에 산과 바위와 풍광을 보다니요. 사람들이 이 위대함을 모르고 언뜻 보면서 그거 별거 없네. 지구사막하고 비싸네. 뭐 이러고 있습니다. 마치 코로나 그거 감기 같은 거 별거 없네. 팍스로비도 그거 왜 먹어 이런 식입니다. 같은 사진과 현상을 보고도 두뇌가 트레이닝이 안되면 사고는 당연히 떨어지는 현상으로 가는 겁니다. 그게 사람의 한계입니다. 위대한 사고는 그들과 현재의 다릅니다. 아마 대부분 의사들의 두뇌나 추론은 일반인과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감성적 인간들과 대립되고 있습니다. 체포학이나 조직학, 해부학이나 분자생물학 같은 것을 배운 뇌는 인생관과 세계관과 우주관이란 이런 것이 틀려지는 것입니다. 숙명 같은 것입니다. 배운 게 그거라서 얼마 전에 여러분들 방송을 보고 한 분이 현직 의사가 이런 말씀을 남겼잖아요.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해부학 실습을 해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그걸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받아들였거든요. 여기 이분께서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사람이 학부 시절이나 이때 세부학이나 조직학이나 해부학이나 분자생물학 같은 것을 배우면 인생관, 세계관, 우주관이 다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세계를 보이는 과학이란 학문의 고개함과 정확함과 예측 가능함의 숭고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수가 윤정부 정책을 찬성하고 윤정부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겁니다. 어떠면 본질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의사들하고 관계가. 그분들은 과학하는 태도를 다 잃어버린 겁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전공의가 없어도 이미 과잉으로 배출된 언급의학과 전문의를 더 고용하면 즉시 언급실 문제가 해결되고 기타 바이탈과도 정부가 주장하는 전문의 중심병원을 바로 시행하면 해결되는데 왜 안 할까요? 돈이 부족하다 이렇게 했는데 의사분은 돈 부족뿐만 아니고 돈 부족도 마찬가지고 의료 소송 리스크 때문에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숙가뿐만 아니고 사법 리스크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일을 다시 하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1955년생의 현직 외과의사분이 이야기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일찍부터 이 의료 시스템이 유지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저숙가 때문에 언젠가는 무너진다고 했고 시간이 가면 의료 소송의 증가로 매이조 사과와 언급의학과가 언급의학과가 부터 먼저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본 겁니다. 그리고 이 진광준 외과의사분의 말씀에다 하나 더 더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가격 통제 정책도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께서 운 좋지 않게 이 문제에 끌려 들어오셨는데 윤 대통령이 터뜨리지 않더라도 현재 박민수 차관을 보게 되면 보건복지부 관리들의 의료계를 어떻게 이럼 다루고 왔는가를 보게 되면 이게 1년이든 3년이든 5년이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체제인 겁니다. 현재 한국의 의료보험책이라는 것은 이렇게 초강경 가격 통제 정책은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무너지거나 완전히 먼저 초토화될 수밖에 없는 체제인 겁니다. 그거를 현직 외과의사분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언젠가 망할 것이란 사실을 의사들은 모두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 시한폭당을 터뜨린 사람이 재수없이 쏘아서 이 문제에 손을 댄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박민수 씨는 이 제도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차관이 되기 이전 과장되기 이전부터 이런 의약분업 포괄수가제 등을 다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진광준 현익 외과의사분께서 말씀을 하시네요. 여러분 오늘 의료 문제는 제가 지금 당분간 딱 절반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건 탈본전과 달리 모든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루는 겁니다. 제 이야기의 요지는 아무튼 간에 실상을 좀 정확히 직시하고 더 많은 고민을 부리지 말고 이 문제를 정석대로 해결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생각되고 아쉬운 것은 한국 사회가 아무나 정직함을 실제 그냥 정직함이 부재한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지금 이 문제들이 다 정책을 폈는데 근거가 없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근거가 없기 때문에 숨겨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절차도 정당하지 않았다. 다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정직함의 복원이라는 것이 참 대한민국 사회에 너무나 절실한 그런 상황이고 그 정직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찾을 수가 있을 때 의로든 선거든 기업이든 모든 부분에서 활기를 찾을 수 있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안타까운 것은 지금 가장 큰 어려움을 겪어 있는 의과대학생들이나 전공의들은 청년기에는 아주 공부를 열심히 한 세상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범생이들입니다. 착실하고 공부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이분들이 여러분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예과, 본과, 전공의 과정을 겪으면서 배웠던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들 과학 중에 과학을 배운 겁니다. 과학 중에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기성세대처럼 사바사바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학은 과학이니까 과학은 정학도지 않습니까? 과학은 정학도고 과학은 가설검정이거든요. 증거를 가지고 입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이나 박민수 차관이나 조기용 장관이나 한덕수 총리처럼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통과하고 관료나 검사로서 잔뼈가 굵은 사람처럼 대충 위에서 입장이 정해지면 때리 맞추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태가 상당히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것은 기성세대와 젊은세대와의 대결이기도 하지만 문과 출신들과 입과 출신들의 대결이기도 하고 사바사바와 과학의 대결이기도 한 겁니다. 대충대충함과 은밀함의 대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쉽게 접점을 찾기가 쉽지가 않고 8월 달에도 전공의 재모집을 하고 9월 달에도 전공의 재모집을 하고 10월 달에도 전공의 재모집을 하고 11월 달에 전공의 재모집을 하더라도 젊은 의사들이 기성세대의 숨겨진 그 음흉함을 다 알아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현던 뭐죠? 본인이 가졌던 생명을 살려야 된다는 그 순수함, 열정 이른바 바이탈뽕에서 완전히 깨어나 버린 겁니다. 그것은 그 젊은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축복이고 한국인들은 어마어마한 비극인 겁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은 과거처와 같은 서비스를 받기 힘들 겁니다. 지금 가격을 지불하고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일을 우리 윤 대통령께서 하신 겁니다. 더 이상 여러분들이 2월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그러나 다른 세상이 된 것이 지금 고위관리나 대통령 눈에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분들은 그렇게 순수한 눈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순수하게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사심이 없으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뭘 유지해야 될 게 없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나이를 떠나가 여러분 저는 기성세대에 속하지 않는 겁니다. 영혼이 맑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실을 이야기하고 사실을 이야기하고 질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바사바 이런 걸 안 하는 겁니다. 왜? 출시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니까. 출시해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한덕수치나 모든 사람이 다 출시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죠?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이주호 씨가 여러분 와감 멀쩡한 얼굴 가지고 여러분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출시해야 될 이유가 있으니까. 출시를 더 하고 싶으니까. 그 자리에 더 오래 있고 싶으니까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다 아는 겁니까? 당신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당신들이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우리가 판단을 잘못했구나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젊은 사람들의 요구에 귀를 기울이고 피해를 줄여야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정권 퇴진까지 여러분 연결될 겁니다. 이거를 여러분들 저 동네 사람들이 절대 여러분들 이 좋은 아이템을 놓치지 않을 겁니다.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이 문제가 그냥 끝나는 게 아닙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생사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한국 사회가 좀 정직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정직함을. 이렇게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벌 받습니다. 벌. 사기를 치고도 뭡니까?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거짓말하고도 이런 뭡니까? 아무 여러분들 참만한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오래 갈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든 사실과 진실이 계속해서 알려져서 나라가 좀 제자리를 잡는데 조그마하나마 이렇게 힘을 더하는 활동을 계속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방송에 함께 참여해 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방송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질 수 있게 된 점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방송 마무리하기 전에 간단하게 광고 한두 개 드리고 그다음에 오늘 방송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여러분들 저는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대 이 앞을 지날 때마다 이제 한국 사람들이 저 병원이 만들어질 때까지 서양 성교사들이 얼마나 큰 헌신이 있었는지 돈을 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뭡니까? 병이 날 정도로 미국의 독지가 나 교회 이름들 편지를 보냈는지 그걸 기억하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오늘 이름 없이 삐또 없이도 그런 것을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 쓴 책이니까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 다음 미국의 남서부의 대단히 매력적인 애리조나의 문화답사기도 여러분 함께 응원해 주시고 제가 쓰진 않았지만 대단히 아주 위대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 김동주 박사의 기독교를 보는 세계 역사 이 책도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도 여러분 착실하게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주 시작하는 여러분들 월요일 날 씩씩하게 시작하시고 특히 이제 병이 여러분들 많이 확산되고 있으니까 마스크 항상 휴대하시고 그리고 개인 위생 특별히 신경 쓰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